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SBS 뉴스입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오늘 새벽 4명의 사망자가 더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모두 1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재현 기자, 현재 실종자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밤사이 계속됐던 수색 작업은 날이 밝은 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색 과정에서는 사망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먼저 새벽 1시 25분쯤 지하차도 입구 100m 부근에서 입원 폭우로 침수됐던 747번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이후 새벽 2시 45분에는 지하차도 내 남아있던 차량의 뒷좌석에서 50대 남성의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어 3시 58분쯤 40대 남성의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고 6시 20분쯤에는 20대 여성 1구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이렇게 새벽에만 시신 4구가 더 발견되면서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차도 안에 차량 12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걸로 파악했는데 일단 차량 내부에는 실종자가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수색 진행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네, 당초 사고 당일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인원은 모두 12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중앙 가장 깊은 지점에 아직 물이 차 있는 상황이어서 물이 모두 빠지면 인명 피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배수와 수색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 차도 안 일부 구간에는 배꼽 높이까지 물이 남아 있고 물이 빠진 곳에도 진흙이 많아 수색 속도를 더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빗줄기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 소방당국은 물이 다시 차오르지 않도록 양수기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SBS 박재현입니다.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